일단 아~~ Looks good 시작합니다 얘들아 도와! 와 대박 supplies little Boys little 보안셈 뭐야 기다려야 돼? 공 unpleasant님이 죽이고 바로 신고한거죠? 그쵸 맞아! 야 고파야 너 임포스터지? 나 진짜 너무 억울해. 저 사람이야! 잠시 후. 야 나 마지막 발언하게 해줘. 알았어. 잘 들었습니다. 야 아니야 나 마지막 발언하게 해줘. 오케이. 김쩐 도욕 너무 잘생겨서 죽였어. 와 잘생긴 죄다. 근데 진짜야? 뭐야 진짜였어? 그만 잘생겨 너. 쩔야 기억하겠다. 아니 이게 죽네. 아니 내가 잘생겨서 죄지. 죽었는데 누가 날 죽였는지 모르겠어. 안경아 닥쳐. 야 누가 나한테 닥치라고 했어. 재은아 너 죽을 사람 누구야. 아니. 나 누가 날 죽었는지 모르겠어. 누구야. 나 죽어서 죽으시나. 잠깐 나 할 얘기 있어. 김영 님 죽어 있었는데 꽃빛 님, 춘향 님 또 누구 세 명이 가만히 서 있어서 내가 죽어 있어. 나 서 있었어 나. 나 미션도 안 했어 나. 누나 이뻐서 죽은 거야. 죽어야 돼 이쁜놈들. 죽어야 돼 이쁜놈들. 이쁜놈들 죽어야 돼. 푸린이 너무 쳤어. 아뇨 아 너 죽어? 그러면 나 투표했습니다. 이쁜 푸린이 죽어. 이쁜 푸린이를 왜 죽어. 푸린이 죽으면 어떡해. 뭐야 이쁜 푸린이 뭐야. 저 ㅆ이 왜 이뻐서야. 중독. 뒤졌네 이 ㅆ이. 꺼방져. 이슈윤 형 죽였어. 뭐야 삐뿌 임포스터. 뭐야 삐뿌 임포스터. 삐뿌? 에? 이거 나 알아. 삐뿌 님 같이 안 했어요 저랑. 저요? 저 하고 있었는데? 손바닥대는 거 아니에요? 그럼 삐뿌 님 임포스터 아니래요. 범인인. 젠타 님. 젠타 씨 왜 그러셨어요? 왜 죽였어요? 나쁜 놈. 젠타 진짜 나쁜 ㅆ이야 저거. 소개팅 할 때부터 알아봤어 마젠타 너. 박스련이 박스련. 박스련 마젠타. 어? 나 근데 나 혼자 있었는데. F**k you. 개성형언니 불쌍해서 어떡해 진짜. 야 러시아어로 나는. 나는 살인마가 아니다 한 번 해봐 러시아어로. 스팟 씨바. 봐봐. 맞지? 왜 풀린이네 이거. 에바. 내가 죽였는데 내가 죽였는데 내가 죽였는데 멍청이들. 아 촉촉해. 촉촉한 초코치. 마이크 끄세요. 나 안 켰는데. 꺼져 꺼져 꺼져. 왜 안 꺼지지? 눈앞에서 죽여버리는 미친놈이네 이거. 쑥석. 제 목소리 들려요? 너의 목소. 내가. 우와. 야 뭐야 삐? 진짜 병이 죽였네. 아니 그게 아니라. 나 죽이고 다니는 데서 아무것도 발견 못해. 더 쉬운 맵 해야 되나? 중득. 피부 잠깐 피부 멀쩡해. 피부 너무 멀쩡해 너 술 더 먹어 빨리. 나 지금 술 계속 마시고 있어 뭔 소리야 지금. 원샷 해 너 말 너무 멀쩡해. 아 진짜? 알겠어 더 마실게. 아니. 다음 게임 렛츠고. 이렇게 많이 하자. 곧 곧 돌리고. 좋았고 굿. 자 다음 전기실 갑시다 잉. 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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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고 굿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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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츠게릿. 자 다음 사무실. 사무실 출발. 잠깐만 흰색이 왼쪽으로 갔죠? 흰색이 왼쪽으로 갔죠? 지금 아홉 명 전부 눈 감으면 그대로 잘 컨디션인 거 같은데.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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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봤을 때. 나도 아니야. 잠깐만 일단 이 춘향 아니야. 왜냐면 나랑 같이 있었어. 내가 봤을 때 범인 누군데 뻔히 다 보여. 누군데. 나 아니야. 일단 난 아닌고. 나도 아니야. 나도 아닌. 범인 두 명이 있었단 말이지. 근데 쫀득. 나. 그러니까 쫀득기도 아니에요. 맞아. 나 아니야. 그럼 범인은 일단은. 예은이 센터 프리스토티 하나다. 사실 나야. 내가 죽였나 봐. 악녀 범인. 범인이 누구야? 너라메. 너라메. 어? 남이네 왜 내가 죽어. 나 아니야. 악녀 범인 형. 악녀 왜 나 투패했어. 미X놈아. 쟤 뭐야. 뭐야 쟤. 뭐야 쟤. 뭐야 쟤. 이게 나야? 니 아니야 멍청아. 일단 일단 정기 고치고. 어? 이준 형 아님. 이준 형 꼽힌 아님 착한 짓함. 어? 뭐야. 잠깐만 이거 답 나왔어. 내가 망개 머리를 쳤어. 존나 나쁜 년. 나빴네. 12초 후. 어 고쳐야 돼. 꼽힌이 왜 죽어놨어. 꼽힌이 왜 죽어놨어. 같이 가. 쟤 죽어. 오우 쉣. 오우. 이거. 젠탄해. 아아아아. 프리. 잠깐 내가 추리 해볼게. 그래. 준석이랑 나랑 범인 아닌 것 같아. 맞아 나는 착한 게 정기 고쳤어. 하지만 와제타. 너 살인자야 나쁜 년. 너 죽어. 그거! 나쁜 쾃님 컷! 왜에에에에에에. 정인의 승리한다. 중독. 잠깐만 쾃 문제 지금. 안 우는데? 쾃 문제 이제 시작해. 쾃 문제 문제는 보여. 아니요 안 눈는데? 아니요 쾃 문제 울지 마세요. 아 죽었어 진짜로. 쾃 문제 누가 죽였어. 누가 죽였어. 어떤 분이야? 알았고. 누가 삐보아서 덜 취했다 했어? 누구야? 삐보아님 울어요? 아니요 안 우는데. 울지 마요. 울지 마요. 내가 했다고? 삐보아 미안하다. 삐보아님 울지 마세요 진짜. 미안하다 삐보아. 우리 삐보아님. 미안하다 삐보아. 내가 취했다 해서 미안하다 안 취했다 해서. 삐보아님 울지 마세요. 삐보아 왜 울어? 삐보아님 울지 마. 미안하다. 나도 울래. 나도 울지 마. 님들 다 울지 말고 짠 인정? 짠. 짠해 짠해 짠해. 미안해 내가 안 울고. 짠. 삐보아님 울지 마. 울지 마. 아니야. 너무 슬프다. 짠. 잠깐만. 다음 판 렛츠고. 아싸. 나 임보스터다. 내가 이번에 죽일 거다. 진짜로. 안전 마이크 켜졌음. 보진. 악녀 범인. 수고. 죽여. 잠시 후. 진짜 나야? 보진아 봐. 보지 못하고. 나 씹구수. 정신 컷. 두개. 지빙. 피부야. 피부야. 맞에 타. 조금 발견을... 진짜로 울지 마세요. 진짜. 아니 근데 진짜 어이가 없는게 내가 나도 존임을 열심히 했는데... 울지마. 진짜로가 울지 하면 안 돼. 아니. 울지 마. 내가 발견하려면... 나 울지마. 울지마. 미안해 근데 진짜 아니고. 근데 맞을 수 있어. 내가 울렸어? 진짜 아니고. 나? 나 왜 울려? 내가 왜 울렸어? 내가 울렸어. 울지 마세요. 그럼 3분 1로 우세요. 그래 나 때문인 걸로 하셨어. 우리 같이 아이돌 운다. 비부야 울지마. 내가 미안해 비부야. 내가 미안해. 내가 쓰레기야. 아니야 미안해. 내가 안 울려 그랬는데 근데 내 말 아무도 안 믿어줘서. 비부님 울지마. 울지마 나도 같이 울 거야. 박진석 한 잔 해. 나? 한 잔 해. 나 갑자기 나? 박진석 마셔 빨리. 쫀둥님 왜 그랬어요? 빨리 술 드세요. 빨리 마시세요. 안경지 왜 아무도 안 죽였어요. 나는 그냥 미안해요. 헐 이겼어. 나 혼자 상킬 했어. 나 미안해. 미안해. 나는 사실 0828를 죽이려고 했는데 0828를 죽일 수 없었어. 임포스터야. 하아. 임포스터 아니야. 나 임포스터 하고 싶어. 잘못하네. whatever. constitку èу, 점심. 오, 나. 너. 감사합니다.